몸매 종결자 김사랑의 홈트 애정템. 나 왠지 자꾸 살이 쪄. 살이 잘 찐 체질인가 봐. 속상해 하는 분들. 어디선가 이런 음성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3끼 다 먹으면 살 쪄요. 치킨을 사랑 쪄 내가 쪄 이런 거 있죠. 진짜 많은 다이어터들의 가슴을 울린 이 명언을 날린 주인공. CG 같은 완벽한 몸매로 많은 여성들의 워너비로 손꼽히는 김사랑 씨. 그만큼 혹독한 자기관리로도 유명해서 대체 김사랑 씨는 어떤 홈트윙을 하는 걸까?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훔치고 싶은 몸매의 주인공. 김사랑 씨의 홈트 애정템을 네 번째 프리한 픽으로 선정했습니다. 바로 T 브랜드의 마사지 도구 세트인데요. 이 마사지 도구 세트로 말할 것까지는요. M 본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했을 당시에 김사랑 씨가 틈만 나면 본인이 사용했던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권했었던 마사지 볼. 발 전용 마사지 도구, 허벅지 전용 마사지 도구까지 일명 김사랑 마사지 패키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대체 어떤 제품이길래 김사랑이 그렇게 사랑하는지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해요. 일단 테니스 공과 비슷한 크기로 한 손에 딱 쥐고 뭉치거나 뻣뻣한 근육 부위를 눌러주면서 편하게 마사지 할 수 있는 이 제품은요. 무게가 80g밖에 되지 않아서 집에서는 물론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 마사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표면이 화이트, 그린, 블랙으로 이렇게 레이어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예쁘라고 해 놓은 게 아니에요. 마사지 받을 때도 손가락마다의 악력이 다르잖아요. 이 제품도 마사지사들의 손끝을 반영해서요. 색깔마다 다른 탄성, 강도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더 섬세하게 근육 조직의 결을 자극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늘 어깨랑 등이 뭉쳐져 있었는데 이거 하고 나면 싹 풀리는 기분이에요. 앉아서 허벅지나 엉덩이 아래쪽에 마사지를 넣고 움직여주면요. 진짜 시원해요. 등에 훈훈한 후기들이 가득한데요. 특히 유난히 어깨가 뭉쳐서 파워 숄더 장착하고 계신 분들. 두툼한 숙목은 윗부분에 이 볼을 올려두고요. 좌우 앞뒤로 왔다 갔다 이렇게 자극해 주시면 숙목은 없는 예쁜 일자 어깨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마페 김사랑 마사지 패키지 두 번째 제품은요. 김사랑 씨가 눈 뜨자마자 사용했던 그 제품. 바로 손발 전용 마사지 도구입니다. 도구 위에 종아리를 올려놓고 무릎 아래부터 발목까지 천천히 롤링해주면 뭉친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사실 김사랑 씨 다리가 진짜 넘사벽이잖아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김경화 기자도 이렇게 부러운 몸매가 있구나. 차원이 다르지. 김사랑도 앞서 넘사벽. 저는 근데 좀 요즘 건강미 같은 것도 신경 써가지고. 저는 요즘 이하니 씨.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이하니 씨. 맞아요. 항상 매주 볼 때마다. 사회생활 참 잘해요. 근데 정말. 문 기자님. 보고 배우세요. 매주에 저는 김경화 기자가 인별그램에 본인의 운동 영상을 올리시면. 자극돼. 롤모델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못해. 그치면 부럽다. 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저 에듈런 아줌마예요. 네.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인별그램 보다가. 아이고 또 운동하네. 나도 좀 일어나야겠다. 이러고 괜히 이러는 나게 돼요. 그런 자극을 줘요. 맞아요. 제가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사랑 마사지 패키지. 그 세 번째는요. 허벅지 종아리 전용으로 대근육에 최적화된 마사지 도구입니다. 오. 이 제품은 나 혼자 산다에서 이시연 씨가 체험했던 바로 그 제품인데요. 이 위에 허벅지를 위치시키고 엎드린 후에 허벅지부터 무릎 바로 위에까지 천천히 또 롤링을 해주시면 뭉쳤던 허벅지 근육을 쫙 풀어주는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런 거 사용하다 보면 땀 냄새도 배고 먼지도 묻고 머리카락도 붙어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물 세척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쯤 하면 관리의 여왕 김사랑 씨를 사로잡은 이유 모두 아시겠죠?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